여기 빨간 부분은 강하게 읽는 부분이고요. 까만 부분은 약하고 낮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 연결되어 있는 연음 위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다음 소리로 바로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그 연결의 문제는 여기까지 계속되고 있네요. 이 단어 먼저 읽어볼게요. 산이란 뜻의 마운틴은요. 보통 이 T소리를 코로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T소리가 사라지는 거죠. 이 T소리는 대체로 이렇게 N에 가까울 때, N 뒤에나, 그 바로 뒤에 또 N 받침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N 앞에나, 그러니까 N이 주변에 있으면 이 T가 깨갱하고 소리가 사라져요. 그래서 마운틴하고 읽으셔도 틀린 발음은 아니지만 습관상, 미국 사람들의 발음 습관상 이렇게 N이 가까이에 있을 때는 마운은 하고 이렇게 코로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해보실게요. 마운은, 마운은, 네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운틴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미국 사람이 마운은 하고 발음할 때 저게 무슨 소리지? 하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발음하는 식으로 우리도 발음을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음을 잘 하시는 것은 내 발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발음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거기에 그냥 사이드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and까지 연결, 연결,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went up on a mountainside in. 네, 그 다음에 같은 계열의 발음은 하나는 빼고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e, 힘 이런 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 h, 하도 많이 쓰이는 단어다 보니까 이 h가 약화돼서 거의 들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thosey 하고 he가 없는 것처럼, h가 없는 것처럼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이 단어는요, th를 발음하실 때 혀가 반드시 이와 이 사이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목소리를 으 하고 같이 울려주는 돼지꼬리 발음이에요. 해보실게요. those, 네, 그래서 thosey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t가 주변에 n이 있다 보니까 t가 쏙 사라집니다. 그래서 wanted 하셔도 되지만 t가 사라지는 그 경향에 따라서 wanted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는데요. 끝에 있는 d가 이렇게 받침으로 와서 더 압축되게 발음이 됐네요. 읽어볼게요. w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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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 다음에 임명하다 입니다. t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appoint, 네, ed가 붙게 되면은 어떻게 발음이, 요 뒷부분이 발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appointed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ed가 ed하고 발음이 돼서 붙어요. 다시요. appointed, 네, 그런데 여기도 t가 n이랑 같이 있죠? 깨갱하고 소리가 쓱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appointed가 아니라 appointed가 됩니다. 그래서 이 d가 끝에 이렇게 받침으로 압축됐어요. 자 요 단어 읽어볼게요. appointed, 과거형을 읽은 겁니다. 다시 한 번요. appointed, 네, 임명하다 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that이 저것이란 뜻이 없을 때는 that하고 약하게 읽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h 약화돼서 with him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th이기 때문에 혀를 짧게라도 반드시 이와 이사이에다가 살짝 넣어서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약화되는 발음들도 많고 까만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다닥 빨리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게 될 때 might be with him and that he might send 이런 식으로 and that he 하고 굉장히 빠르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은 계열의 말이라서, 발음이라서 send them 하고 them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는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이쪽을 좀 더, 삐딱한 글씨는 같은 빨간색이라도 이쪽이 더 강하다 라는 뜻이에요. 읽어볼까요? send them out.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화살표 쭉 그어드렸는데요. 이 말도 여기를 후다닥 지나가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을, 즉 열두 제자를 내보내시는데 왜 내보내시냐면은 설교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권위를 가지기 위해. 그래서 설교하고 권위를 가지다라는 말이 and로 연결되거든요. 의미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to preach and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박자 한 박자 띄어서 읽게 되면 한 몫에 묶어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간에 끊어버리니까 호흡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preach and을 연결해서 preach and 하고 바로 좀 후다닥 넘어가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to preach and to have. 다시요. to preach and to have. 그 다음에 권위라는 이 단어는 조금 발음이 어렵죠. 이 au도 입을 크게 벌리는 어고요. 이 o도 입을 크게 벌리는 어입니다. 이 단어도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발음 때문에 조금 애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한번 발음해 보실게요. 이때 th는 번데기 발음입니다. authority. 이때 t는 굴려서 디그처럼 발음해 주시면 돼요. 다시요. authority. 조금 빨리요. authority. authority. 네 그럼 have랑 연결돼서 have authority. 네. ver 할 때는 v 발음으로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요. have authority. 네. 그럼 여기부터 연결해 볼게요. to preach and to have authority. 이렇게 좀 발음이 꼬이실 때는 이렇게 부분 연습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drive out. 네. out 쪽이 조금 더 강하고요. 그 다음에 귀신 발음해 볼게요. demon. 네. 여럿을 뜻하는 s까지. demons. 네. this의 복수형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혹은 이 사람들 이란 뜻인데요. 역시 th라서 혀를 이 사이에 끼우셔야 돼요. 해볼게요. these. 네. 그 다음에 요단어 아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시모는 영어로는 Simon. 네. 자 그 다음에 요 야구보호라는 이름은 James입니다. 그 다음에 son of.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고요. 세배대 발음해 볼게요. 세배대. 네. 오늘은 유독 요렇게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들이 많은데요. 발음이 좀 어려워서 익히기 번거로우신 면은 있겠지만은 이 이름은 신약성경을 영어로 읽으실 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조금 고생하시면서 요런 사람의 이름 그리고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지명 어떤 그 동네 이름 이런 것들도 영어식으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 번 고생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쭉 쉬우실 수 있으니까 오늘 이참에 이렇게 많이 나온 김에 연습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볼까요. 요 단어도 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죠. 보아 너게라는 말로 해석되는 말입니다. 보어 널지스. 네. 널하고 널 쪽에 강세가 있네요. 해볼게요. 보어 널지스. 보어 널지스. 네. 보어는 상당히 빠르게 발음하시고 널 부분에 집중해서 발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천둥 우뢰라는 뜻입니다. 번데기 발음으로 해주세요. Thunder. 네. Sons of Thunder. 네. 자 그 다음에 안드레는요. Andrew. Andrew. 그 다음 빌립은 PH가 F로 발음이 됩니다. Philip. 이건 우리말 이름하고도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바돌로매죠. Bartholomew. 이거 요기에 강세가 있고요. TH는 번데기 발음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벌 할 때 요 알 발음 힘드실 거예요. 더군다나 이름이 기니까 더 헷갈리죠. 그래서 이 알 발음 빼시고 그냥 버 하고 발음하셔도 괜찮아요. 해보실게요. Bartholomew. Bartholomew.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Bartholomew. 네. 그 다음에 마테는요. Matthew. 네. 여기 TH 역시 번데기 발음입니다. 다시요. Matthew. 네. 여기도 TH로 시작하지만 요 이름만큼은 특이하게도 TH가 있으면서 그냥 T로 발음되는 거의 유일한 이름인 것 같아요. H 없다고 생각하시고 T만 발음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해 볼게요. 도마 라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할 때 알페오는 ELPHIUS. 네. 역시 이때 PH는 여기서처럼 F로 발음해 주셔야 돼요. 다시요. ELPHIUS. 네. 그 다음에 다데오는요. 예. 번데기 발음이죠. THADIUS. THADIUS. 네. 그 다음에 사이먼 더 열심당원. 사이먼 시몬. 이렇게 됐을 때 이 열심당원은요. ZEALOT. ZEALOT. 그 다음에 유다죠. ZEALOT. 네. 우리말로는 유다지만 요게 S 발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요. ZEALOT. 네. 그 다음에 가룟이란 뜻입니다. 이스 캐리엇. 이스 캐리엇. 네. 그 다음에 배신하다 라는 뜻이에요. 비트레이. 여기 Y까지가 원형이고 ED가 붙은 거예요. 다시 한번요. 비트레이. 네. 근데 여기 연결하면 비트레이 림. 네. 그 다음에 여기 뭐 S 발음 연결하시고 D 발음 연결하시고.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연음은 끝에 있는 자음을 그 다음 소리에 붙여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D 발음 보통 발음을 안 하니까 and again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모이다 라는 요 단어는요. 역시 TH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는 돼지꼬리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울려주셔야 돼요. 부드럽게. 그래서 gathered. 네. 하게 되면 요건 번데기 발음으로 발음한 거죠. 요게 돼지꼬리 발음입니다. 요 TH 들어간 단어가 오늘 유독 많이 나오는데요. TH가 들어간 단어가 나왔을 때. 그 TH가 돼지꼬리 발음일까 번데기 발음일까는 이 단어만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미국 사람 할아버지가 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을 찾아보셔야 돼요. 요즘은 컴퓨터를 찾으면은 그 누르면은 아예 소리까지 들리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gather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목소리를 울리느냐. ther 하고 이렇게 바람만 빠지게 좀 이렇게 날카롭게 들리느냐. 구분해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고요. 제자라는 뜻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전부터 많이 나오던 단어죠. disciple. 네. 여럿을 뜻하는 S까지 발음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not even 아니고 T를 굴려서 not even 하고 읽을 거고요. 여기도 역시 연결해서 not even able이 되네요. 네. 해볼게요. not even able.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다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같은 T는 한 번만 발음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떠맞다는 take charge of인데 여기가 연결되네요. 해볼게요. take charge of. 네. charge of가 됐고 힘과 연결해서 charge of him. charge of him.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연결이 꽤 많이 되니까 연습해 볼게요. is out이 되고 T를 굴려서 is out of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of하고 he is가 연결해서 of his. 네. 다 연결해 볼게요. is out of his. is out of his. 네. 그럼 기왕이면 이 문장을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he is out of his mind. 네. 그 다음 여기는 자연스러운 연결. 그 다음에 율법이란 뜻은 law 하고 있는데요. 입을 크게 벌리는 어 입니다. 네. 그래서 law. 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요. Jerusalem. Jerusalem.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저기 귀신들린이란 뜻으로 예전에도 한 번 나왔던 단어예요. 여기 s, s. 보통 이렇게 s가 두 개 나오게 되면은 s 하고 이렇게 시옷 발음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아주 특이하게도 s가 두 개 나왔어도 지읒 발음이에요. 그래서 퍼, ze. 여기까지가 ze가 되고요. 그 다음에 s. 이때 두 개 있는 s는 그냥 시옷 발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d는 생긴 건 d지만 티읒으로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퍼, ze, s. 이렇게 되는 거죠. 읽어볼게요. 퍼, ze, s. 퍼, ze, s. 네. 바할세불은 비엘, ze, bo. 빨리 읽어볼게요. 비엘, ze, bo. 네. 왕자는 아시죠? 프린스입니다. 거기다가 of가 연결돼서 프린스 of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콜 아니고요. 입을 크게 벌리는 어로 발음하셔서 call이 되고 d와 th 비슷한 계열이라서 하나 빼고 call them 하고 바로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이때 th도 혀를 이 사이에 끼우셔야 됩니다. 살짝이라도 끼우셔야 돼요. them 하고 읽지 않는 이유는 약화된 식으로 발음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them 정도로 them 정도로 약화시켜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 연결하게 되면 call them over 약할 뿐만 아니라 제법 빨리 그냥 휙 하고 대충 발음하고 지나가죠. 다시요. call them over 네. 자. 그 다음에 우화라는 뜻은요. parables 네. 역시 여러 개 쓸, 여러 쓸 뜻하는 s입니다. 다시 한 번요. parables 네. 그 다음에 사탄은 satan 하고 발음하는데요. 이때 t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이렇게 n이 있기 때문에 코로 소리가 납니다. 해볼게요. satan 그렇죠. 그 다음 drive out 네. out 쪽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와 여기는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자. 이 단어 읽어볼게요. d를 빼고 d를 뺀 것이 여기 e까지가 원형인데요. 원형까지 발음하면 divide 네. 거기다가 d를 붙이게 되면요. divided 가 아니라 divided 가 됩니다. 요 쪽의 발음에 유의하셔서 d까지 붙여서 읽어보실게요. divided 네. 고것을 압축해서 발음하면 요 아래에 있는 요 발음입니다. divided divided 네. 고것이 이제 ed까지 붙인 형태고요. 그 다음에 요 단어는 against 네. 그럼 요기를 연결해 볼게요. 요기를 연결하면 요 위에 써드린 발음대로 발음이 됩니다. 해볼게요. divided against 네. 그런데 그 t가 요기 itself랑 연결돼서 itself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세 단어 쫘라락 연결해 볼게요. divided against itself divided against itself 네. 여기도 발음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때 that은요. 그 왕국은 하고 그 라는 구체적인 뜻이 들어있는 that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처리했던 that하고 처리했던 그 that하고는 다른 that이죠. 구체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that하고 잘 들리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cannot 아니고 cannot 같은 자음이 연결될 때는 한 번만 발음하죠. 그래서 cannot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기는 아까 연결한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연습해 볼까요? divided against itself 네. 요렇게 self가 들어간 단어는 뭐뭐 자신이라고 해석을 하고 이 self 쪽에 강세를 두어서 읽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that house 이니까 그 집이 되죠. 그래서 이때 that도 여기처럼 강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단어 읽어볼게요. s 빼고 e까지가 원형입니다. oppose 그런데 거기 s가 붙으면서 요쪽의 발음에 유의해주세요. opposes 네. 그러니까 opposes 가 아니라 oppose 하고 여기 e가 e 하는 소리가 난다는 것에 주목해 주셔야 돼요. opposes 네. 그런데 himself랑 연결되는 과정에서 h 약화되면 opposes himself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self 들어갔으니까 이쪽에 강세가 있어야 되겠죠. 자. self랑 and이 연결되고 and하고 is 연결되고 그래서 여기부터 읽으면 opposes himself and is 네. 여기 발음으로는 여기까지 읽은 겁니다. 다시 한 번요. opposes himself and is 자. 그럼 여기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opposes himself and is divided 네. 자. 연결하면 his and 가 되고요. have pp의 형태일 때 이 have 에 나오는 h는 이쪽은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뜻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h가 종종 약화됩니다. 그래서 his and is 마치 h 없듯이 히어소리 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his and is calm 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란 표현이에요. 알아두시면 그 일상회화에서도 잘 활용하실 수 있어요. in fact 네. 팩트는 이렇습니다. 하고 팩트라는 말 요즘 많이 쓰죠. 그 단어입니다. 다시요. in fact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연결해서 발음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tie 에다 ing 붙였으니까 tying 네.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tying him up tying him up 네. 그 다음에 약탈하다 입니다. plunder 네. 발음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진실로 truly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연결 연결해 볼게요. sins and every 네. 중상모략은 slender 네. 그럼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sins and every slender 네. 그 다음에 발설하다 내뱉다 죠? utter 인데 t가 굴려져서 리을처럼 발음이 됩니다. 즉, 혀가 입천장을 툭 건드리세요. 그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utter utter 네. 자. 그 다음에 신성모독하다 입니다. blaspheme 네. 여기 ph는 f 발음이죠. 다시요. blaspheme 네. 그 다음에 against the 예. t 발음 별도로 하지 마시고 바로 the 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 읽어볼게요. holy spirit holy spirit 네. 그 다음에 어떤 죄를 범한 이란 뜻이었죠. guilty of 가 하나의 묶음이었는데요. 이 단어만 읽으면 guilty 하시는데요. 여기 you가 있지만 guilty 아닙니다. you가 발음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해볼게요. guilty 네. 그래서 이 뒤에 죄를 지은 이란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어요. 영원한 이란 뜻이죠. eternal 인데 ter 할 때 이 알바름 처리하기 어려우시죠.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빼시고 이터 하고 터를 길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이 단어요. eternal 저는 알바름 해볼게요. eternal eternal 네. 그러면은 여기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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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요. an impure 인데요. 이때 has 는 have pps 가 아니라 가지다 라는 구체적인 뜻을 가진 has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h 가 약화되지도 않고 강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he has an impure spirit 이렇게 이쪽을 제대로 들리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이 단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표현도 예전 영상에 한번 나왔던 단어죠. impure 불순한 이란 뜻입니다. impure 네. 자 그러면은 같이 저어랑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Jesus went up on a mountainside and called to him those he wanted and they came to him. He appointed twelve that they might be with him and that he might send them out to preach and to have authority to drive out demons. These are the twelve he appointed. Simon to whom he gave the name Peter James son of Zebedee and his brother John to them he gave the name Boanerges which means sons of thunder Andrew Philip Bartholomew Matthew Thomas James son of Alpheus Thaddeus Simon the zealot and Judas Iscariot who betrayed him. Then Jesus entered a house and again a crowd gathered so that he and his disciples were not even able to eat. When his family heard about this they went to take charge of him. for they said he is out of his mind and the teachers of the law who came down from Jerusalem said he is possessed by Beelzebul by the prince of demons he is driving out demons so Jesus called them over to him and began to speak to them in parables. How can Satan drive out Satan? If a kingdom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kingdom cannot stand If a house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house cannot stand And if Satan opposes himself and is divided he cannot stand His hand has come In fact no one can enter a strong man's house without first tying him up Then he can plunder the strong man's house Truly I tell you people can be forgiven all their sins and every slander they utter but whoever blasphemes against the holy spirit will never be forgiven they are guilty of an eternal sin He said this because they were saying He has an impure spirit 자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번 귀 기울여 들여보셨으면 합니다 Jesus went up on a mountainside and called to him those he wanted and they came to him He appointed twelve that they might be with him and that he might send them out to preach and to have authority to drive out demons these are the twelve he appointed Simon to him he gave the name Peter James son of Zebedee and his brother John to them he gave the name Bonerges which means sons of thunder Andrew Philip Bartholomew Matthew Thomas James son of Elpheus Thaddeus Simon the zealot and Judas Iscariot who betrayed him then Jesus entered the house and again a crowd gathered so that he and his disciples were not even able to eat when his family heard about this they went to take charge of him for they said he is out of his mind and the teachers of the law who came down from Jerusalem said he is possessed by Beelzebul by the prince of demons he is driving out demons so Jesus called them over to him and began to speak to them in parables how can Satan drive out Satan if a kingdom is divided against the self that kingdom cannot stand if a house is divided against the self that house cannot stand and if Satan opposes himself and is divided he cannot stand his end has come in fact no one can enter a strong man's house without first tying him up then he can plunder the strong man's house truly I tell you people can be forgiven all their sins and every slander they utter but whoever blasphemes against the Holy Spirit will never be forgiven they are guilty of an eternal sin he said this because they were saying he has an impure spirit